LMS H10 호주의 K고릉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에 입고 봤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제 기분도 좋아요 지금 미드 앵그릿 하러 왔습니다 호주 허니톤이 기다리겠는데요 유창한 욕실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 2 1 하이 어지 동일이 동일이 Thank you! 자 지금까지 되죠! 안녕하십니까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일어포 필요한 사람 없지? 아 필요한데 가슴이 터질 듯해 가슴이 터질 듯해 밤속에서 모른 틈을 노릴 그리기 그리기 네, 저는 지금 빨간 길을 보러 갑니다 여지? 여지 희생문나? 빨간 길을 보러 갑니다 이고리시의 이름은 레드카프입니다 이고리시의 이름은 레드카프입니다 오늘의 이름은 awesome! 레드카프! 저희 이제 KCON 무대 하러 갑니다 화이팅! Let's get it! 잘하고 올게요! 제발, 우리 앨범의emos! Mommy's your name, Ruth's your name IL- I'm down to my move, do that, I'll Правals it'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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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hat 우린, like, I'm gonna be strong 우리의 Emblem은? 우리의 Emblem은? 이고리시의 이름이 나오네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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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네 CASE OF TENTION! 인정이, KCON! 호주에도 역시 허니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힘이 대단합니다. 진짜 함성 소리 때문에 위험할 정도로 하얗게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짱이었어요. 또 기회가 된다면 오스트레일리아 꼭 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한 9시간 정도 걸려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왔는데 호주 팬분들을 이제 어지 팬스라고 하거든요. 정말 반교신 마른 국정의 여러분들과 어지 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땀 흘리면 되시면 노력할테니깐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많이 지켜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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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